뭔가 약간의 장기가 있을 것 같아. 아 장기요? 네. 어떤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발라드 곡인데 약간 트로트화 시켜서 부를 수 있다. 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 있겠습니까? 짧게 한 소절 정도? 우리 또 애처리자분들이 지금 애타게 보고 있으니까. 네네 또 환희 선배님의 어.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선배님의 투모로우 발라드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그냥 트로트 느낌으로. 아 트로트 느낌으로. 네.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약간 리버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모로우 투모로우 그대만 나의 곁에 올 수 있다면 아 근데 본인이 노래방을 가거나 하면 발라드도 잘 부르시겠다. 근데 발라드를 좀 잘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네.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너가 발라드를 부르니까 트로트처럼 들린다. 저랑 노래방은 안 가요.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핑계고. 네네. 아니 경미씨랑 노래방 가면 빛이 안 나잖아. 친구들이. 이거 왠지 기가 죽고. 친구들 좀 약간 기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둘러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이 소식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또 가수 데뷔를 하고 나서. 하고 첫 처음으로 콘서트죠. 네. 개인 콘서트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김경미님의 첫 콘서트인데. 네. 단독이죠 단독. 네. 단독입니다. 첫 콘서트인데 단독 콘서트고. 12월입니까? 12월 17일날. 12월 17일. 1217. 네. 1217. 1217. 1217. 여러분 빨리 적으십시오. 빨리. 1217. 네. 외우시고 적으십시오. 1217. 야. 어디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대구. 대구.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합니다. 혹시 대구로 뭐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어. 사실 그 경상도 쪽에 저희 팬분들도 많고요. 많죠. 네. 그리고 또 선배님들께서 첫 콘서트를 항상 대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 내려가기도 좀 편하고. 네네. 저 밑에서 올라오기도 좀 편하고. 약간 중간이에요. 아. 괜찮네요. 네. 딱 좋아요. 1217. 네. 1217. 네. 빨리 빨리 적으십시오. 1217 김경민. 아. 1217 김경민. 아. 좋습니다. 응원 문자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읽어주십시오. 6457번님부터 해서. 네. 6457님께서 오늘 생방송 라디오 최고예요. 김경민씨 초대도 정말 감사합니다. 경민씨 드묘에 자주 놀러오세요. 드묘에는 설마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실 건 아니시죠? 아. 저를 막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죠. 자주 오시면 좋습니다. 7245번님도. 네네. 7245번님께서. 경민씨 노래는 물론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네요. 말도 잘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경민씨 항상 응원할게요. 국민 사랑 대대대로 받으세요. 네. 8747님께서. 경민님 얼마 전부터 찐팬이 된 50대 후반 주부예요. 늘 응원하고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